아 아 아 저거 1등 하기 싫다는 거죠? 아 아 소품을 이용할 센스 야 김기범 아 봉재현 군을 코스프레스 아 엄청나 어떻게 이렇게 안 하죠? 왕자님 힘 좋게 와 캐리어 안에 들어가죠? 와 와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? 와 오 승민님 딱 들어갈 만한데? 촬영 시작 질 들어간다 촬영 와 와 뭐야 자 다 끝입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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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코켓남이네 자 그럼 다음 멤버는 누구죠? 아 승민군인데요 승민군 렛츠고 달립니다 달립니다 연기 아니 못달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야 어 고사 좋아, 좋아, 좋아. 쓰는 일도 있을 텐데.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, 돌아봐 주겠죠. 한옥시 뒤에서 기다리며